남편의 버릇을 고친 아내 어느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였지요. 그러나 아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고웠어요. 최서방은 아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곤 하였지요. 여보, 다른 집 강아지는 물을 잘 먹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왜 물을 먹지 않소? 부엉일을 하던 아내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걸 제가 어찌 알겠어요? 아내는 건성으로 대답하였어요. 당신이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것 아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핀잔을 주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최서방은 강아지가 죽을 먹다가 남긴 것을 보았답니다. 앞집 강아지를 좀 보시요. 같은 날 가져왔는데 얼마나 컸나? 이번에도 엉뚱한 핑계를 대며 아내를 몰아세웠지요. 내가 보기엔 저희 집 강아지가 더 살이 찌고 커 보이는데요. 아내의 대답에 최서방은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최서방은 손에 호미 한 번 잡은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밭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면 크게 나무라곤 하였지요. 여보, 우리 집 수수는 왜 이삭이 그리 작소? 제가 보기엔 작지 않은데요. 아내는 다른 집 수수와 비교해 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아랫집 수수보다 자기네 집 수수가 더 컸답니다. 당신이 김을 잘 못 매는 것 아니요? 남편은 한 마디 더 하며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내는 남편이 트집을 잡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답니다. 남편의 트집에 지친 아내는 대꾸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대답을 하면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서방님, 이 옷 한 번 입어 보세요. 아내가 밤을 새워 곱게 지은 옷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보, 당신 바느질 솜씨는 왜 이렇소? 남들은 새 옷을 입으면 번듯한 것이 멋이 있고 보기도 좋은데 내 옷은 꼭 허수아비 옷 같지 않소? 아내는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지요. 오늘도 아내는 싫은 소리 한 마디 안하였답니다. 그러던 초겨울이었어요. 아내는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정성껏 김치를 담갔지요. 이웃 할머니가 김치 맛을 보았답니다. 어쩜 이리도 김치 맛이 좋을까? 내게 조금만 나눠주시게. 네, 그러지요. 아내는 담근 김치를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저녁밥상에 새로 담근 김치를 한 그릇 담아가지고 왔답니다. 오늘 담근 김치예요. 맛이 어떤가 보세요. 남편은 김치를 집어 맛을 보았어요. 여보, 이 김치 맛이 왜 이렇소? 왜 그러세요? 아내도 그 사이 김치가 이상해진 줄 알고 맛을 보았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같은 무, 배추로 만든 건데 다른 집 김치 맛은 좋더란 말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뭐든지 삐딱하게만 보는 남편이 보기 싫었지요.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아내는 고민하였어요. 여보, 당신은 매일 트진만 잡으니 도대체 좋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아내는 근심어린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지요. 남편의 얼굴이 짜증스럽게 변하였어요. 다른 집 여자들처럼 잘 만들란 말이오. 당신은 재주도 좋지 않소? 그렇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아내가 밖으로 나갔지요. 밖으로 나간 아내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다른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자요, 이웃집에서 가져온 김치니까 맛을 보세요. 아내는 밥상에 새 김치 그릇을 올려놓았어요. 채소방은 김치를 집어 맛을 보았답니다. 이것 보시오. 순돌이네 김치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말이오. 당신이 담근 것보다 일곱 배는 맛이 있지 않소?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지금 먹은 김치는 당신이 조금 전에 먹었던 우리 김치예요. 채소방은 입을 딱 벌리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원 나라 편에 서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고려의 곤문세족들은 어두운 낯빛으로 수근거렸어요. 원 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은 가라앉지 않고 홍건적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한다더군요. 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지 않소? 그럼 우리는 이제 어쩌지요? 원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던 이쯤 공민왕이 고려의 왕이 되었어요. 공민왕은 힘없이 원 나라에 끌려다니는 왕이 아니었지요. 지금이야말로 고려에서 원 나라를 밀어낼 기회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뜻으로 공민왕은 왕이 된 직후 변발을 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변발은 원 나라의 풍속이다. 앞으로 고려에서 원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한다. 기황후만 믿고 고려의 정치를 쥐락펴락하던 기씨 집안은 공민왕이 영 못마땅하였지요.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은 공민왕을 없앨 계획을 세웠답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한 발 빨랐어요. 그는 폭군처럼 행동하는 기철에게 반대하는 자들과 힘을 모아 기씨 집안 사람들을 내쫓았지요. 기황후는 이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답니다. 뭐라고? 감히 고려의 왕따위가 내 가족을 건드리다니. 그러나 원 나라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었고 기황후의 권세도 예전 같지 않았답니다. 기황후 역시 반란 세력에게 쫓기는 신세였거든요. 공민왕은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계획을 진행하였어요. 쌍성총간부는 원나라가 고려의 북쪽 땅을 다스리려고 설치한 관청이다. 쌍성총간부를 몰아내고 우리 땅을 되찾겠다. 고려는 쌍성총간부를 몰아내고 약 100년 만에 고려의 용토를 되찾았어요. 이때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후에 조선을 세우는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랍니다. 이야기 둘 깊은 밤 공민왕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왕의 곁을 지키던 노국공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나쁜 꿈을 꾸셨나요? 꿈에서 왼자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며 날 해치려 하였소.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스님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그 스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니 나쁜 꿈인지 귀한 분을 만날 꿈인지 잘 모르겠소. 그로부터 며칠 뒤 한신하가 스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지혜가 높은 자이니 가까이 두시고 지혜를 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공민왕은 승려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꿈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자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귀한 분을 만나려 그런 꿈을 꾸었나 봅니다. 공민왕은 승려인 신돈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하였지요. 신돈은 절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승려가 되었지만 종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출세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공민왕을 만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지요. 공민왕은 신돈을 스승이라고 부르며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였어요. 이쯤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를 잃었답니다.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공민왕은 신돈에게 나란 일을 모두 맡겼지요. 저는 신분이 미천하나 그 덕에 백성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건문 세족에게 땅을 다 빼앗기고 노비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공민왕은 신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어요. 신돈의 파격적인 정책이 실현되면서 땅과 노비를 한꺼번에 잃게 된 건문 세족들이 신돈을 맹렬하게 비난하였어요. 전하, 근본도 없는 요망한 중놈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되옵니다. 반면 백성들은 신돈의 정책을 두 팔 벌려 환영하였지요. 이제야 우리에게 좀 살맛나는 세상이 오려나보오. 이게 다 성인이신 신돈 어르신 덕분이오. 시간이 갈수록 신돈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백성들은 왕보다 그를 더 우러러보았어요. 신돈은 점차 거만해졌고 왕노릇을 하면서 마음대로 정치를 주물렀답니다. 이쯤 되자 공민왕은 신돈의 힘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한편 귀족들은 끝없이 신돈을 헐뜯고 죄를 뒤집어 씌웠답니다. 결국 공민왕은 한때 스승으로 삼았던 신돈을 처형하고 말았답니다. 빼앗긴 소우와 저승 빛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한 해는 흉년이 들어 봄이 오기도 전에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지요. 체면 차릴 겨를도 없이 이집 저집에서 보리나 조를 구워다가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어요. 마침내 봄이 오고 농사 일이 시작되었지요. 밭에 실을 뿌려야 하는 시기인데도 농부는 곡식이 한 톨도 없어 큰 걱정이었답니다. 이웃집에 가서 곡식을 꾸려 해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다 같이 어려운 형편에 양식이 떨어져 손을 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걱정하던 끝에 농사꾼은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의 부잣집 대감을 찾아갔어요. 그 대감은 전에 높은 벼슬까지 지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대감은 벼슬 자리에 있을 때 나랏돈을 가로채고 백성들을 등치고 속여서 부자가 된 욕심 많고 엉큼한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은 무릎을 꿇고 부잣집 대감에게 사정하였지요. 수수 한 말만 구워주십시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드리면 이자를 붙여 두 말을 드리겠습니다. 하하! 밭에 뿌릴 씨앗까지 먹어치운 모양이군! 대감은 선뜻 하인을 시켜 수수 한 말을 내주었어요. 헛걸음을 칠 줄 알았던 농사꾼은 대감의 뜻밖의 행동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대감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수수 자루를 메고 돌아설 때였어요. 잠깐만 나 좀 보게. 무슨 일이든지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지. 내가 자네에게 수수 한 말을 꿔주었다는 증서를 만들었으니 여기에다 도장을 찍어주게나. 농사꾼은 겨우 수수 한 말 꿔주고 증서를 썼다는 말에 마음이 언짢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감이 내미는 종이에 손도장을 찍어주었지요. 농사꾼은 돌아오자마자 밭에다 수수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렸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 해에는 날씨가 좋고 비도 알맞게 내려 수수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가을이 되자 농사꾼은 약속대로 수수 두 말을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님이 수수를 구워주신 덕분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요. 약속한 대로 이자를 붙여 수수 두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내민 수수 자료를 본 대감은 펄쩍 뛰며 말하였어요. 여보게, 내가 언제 자네에게 수수를 구워줬단 말인가? 대감님이 쓰신 증서에 제가 손도장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 증서란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구먼. 자네가 구워간 것은 수수 한 마리 아니라 소 한 마리일세. 소 한 마리라니요? 농사꾼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생각이 안 난다면 내 증서를 보여주지. 자, 여길 보게나. 대감이 내민 증서를 보니 수수 한 마리라고 써야 할 곳에 수소 한 마리라고 쓰여져 있었지요. 그리고 증서 끝부분에는 분명히 농사꾼의 손도장이 뚜렷이 찍혀 있었어요. 농사꾼은 수수를 구워준 것이 고마워 마음이 들뜬 나머지 증서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손도장을 찍었던 것이에요. 더구나 부잣집 대감이 수수 한 마리를 수소 한 마리로 바꿔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농사꾼은 대감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대감님, 너무하십니다. 부자 어른이 어떻게 이처럼 비겁한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려고 속임수를 썼단 말입니까? 허허, 자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재판을 걸면 되지 않겠는가? 대감은 마음대로 하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농사꾼은 하는 수 없이 수수를 그냥 짊어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관가에 가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증서에 쓰여 있는 대로 소 한 마리를 갚으라고 할 건 뻔한 일이었어요. 손도장 찍힌 증서를 믿지 누가 가난한 농사꾼의 말을 믿겠어요. 더구나 벼슬자리에 있었던 대감은 관가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농사꾼의 말이 먹혀들 리가 없었답니다. 결국 농사꾼은 친자식처럼 아끼던 소를 대감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도 지울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어. 눈뜨고 소중한 소를 도둑맞은 농사꾼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었답니다. 며칠 동안이나 농사꾼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이웃 사람들 몇 명이 궁금히 여겨 농부네 집으로 찾아왔지요. 얼굴이 해슥한 채로 누워있는 농사꾼을 보고 모두가 놀랐답니다. 무쇠 같았던 사람이 알아눕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게.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사람들이 다그치는 바람에 농사꾼은 대감에게 소를 빼앗긴 이야기를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정말 못된 대감이군. 욕심 많은 대감의 속임수에 넘어갔구먼. 어디 관가에 재판을 걸지 않고 소를 되찾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웃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였어요. 그때 나이 많은 영감이 좋은 생각을 떠올린 모양이었지요. 여보게 속임수는 속임수로 맞서야 되네. 내가 이르는 대로 하면 잘 될 걸세. 늙은 영감은 농사꾼 귀에 입을 대고 귀속말을 하였답니다.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자 농사꾼은 식구들을 불러놓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는 병풍을 가져오게 하였지요. 농사꾼이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눕자 식구들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난데없이 농사꾼의 집에서 곡소리가 울려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답니다. 그러자 농사꾼의 식구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목을 메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농사꾼의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능청을 떨었지요. 어허 얼마나 억울했으면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목을 메었을까 마을 사람들도 몹시 안타까워하며 장례치를 준비를 하였답니다. 저녁때가 되자 일을 마치고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로 농사꾼의 집은 북적거렸지요.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였어요. 병풍 뒤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농사꾼이 엉금엉금 기어나왔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 마을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자 농사꾼은 소리쳤어요. 어서 부잣집 대감을 데려오시오. 저승사자의 말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리나케 부잣집 대감댁으로 달려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였어요. 뭐라고 저승사자가 전하는 말이 있다고 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농사꾼이 목매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참이었으니까요. 대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만나자는 말에 겁을 잔뜩 먹고 농사꾼을 찾아갔어요. 죽었다더니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왜 나를 만나자고 했는가 대감은 농사꾼을 본 순간 섬뜩하였으나 점잖게 물었답니다. 농사꾼은 비밀이 새지 않을까 조심하듯이 주위를 살피며 대감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답니다. 저는 죽어서 저승에 갔다가 염라대왕이 돌려보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승에서 대감의 아버님을 만났지 뭡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를 만났단 말인가? 예,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어르신께서는 아직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저승문 밖에서 고생을 겪고 계셨습니다. 집신을 삼아 팔아서 겨우 끼니를 잇는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먹고 살기 어려워 집신 장사를 한단 말인가? 예, 어르신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시며 매달리지 뭡니까? 너무나 가엾은 생각이 들어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제가 돈을 빌려드렸습니다요. 아니,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돈이 있어 빌려주었나? 그것이 저승에는 사람마다 돈과 곡식이 든 곡관이 하나씩 있답니다. 그래서 제 곡관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지요.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는가? 오백량을 빌려드렸지요. 대감의 아버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기뻐하시며 이 빚은 이승에 가서 대감한테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여보게, 우리 아버지의 저승빚을 나더러 갚으란 말인가? 예, 대감께서 갚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게나. 내가 그 따위 엉터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는가? 욕심 많은 대감은 돈을 갚으라는 말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답니다. 돌아가려는 대감에게 농사꾼은 말하였지요. 아버님께서 대감의 성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않고 빚을 갚지 않으려 하면 당장 데려오라고 하셨지요. 나를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건 나더러 죽으라는 말이 아닌가? 대감이 어이가 없는지 멍청하게 서있자 농사꾼은 재빨리 상효를 매는 무명끈을 집어다 대감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하였어요. 대감, 어서 목을 매시지요. 문 밖에서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감은 기겁을 하여 물러서면서 사정하듯이 말하였지요. 아니, 아니, 자네 말을 믿겠네. 아버지의 저승빚은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그럼 소 한 마리 값이 오백 냥이니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면 계산이 딱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암, 바로 소를 돌려 보내고 말고. 이리하여 농사꾼은 욕심 많은 대감에게서 빼앗긴 소를 도로 찾았답니다. 이웃 영감의 꾀로 소를 되찾은 농사꾼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요. 그리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강릉 부사와 초당 두부 조선시대 임금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했을까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공부를 하였답니다. 하루에 다섯 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날 때마다 공부를 하였지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먹고 공부하기를 반복한 날도 있었답니다. 조선시대 명종 임금때 일이랍니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저녁 공부에 참석하였지요. 그때 허엽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명종 임금이 허엽에게 물었답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라를 이끌어갈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 일입니다. 음, 인재란 말이지.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엽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인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균관을 맡고 있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성균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을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이 성균관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것은 중종 임금 때 조강조 등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이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거나 쫓겨났기 때문이옵니다. 그 누명이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어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허엽의 말에 임금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왕 때 있었던 일을 어찌 감히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임금으로 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었지요. 그건 할아버지 왕의 잘못을 파헤쳐 욕보이는 일로 손자가 할 일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허엽은 물러나지 않았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옵니다. 허자는 인재를 뽑을 때 청탁을 받지 않아 비방이 쌓여 쫓겨났고 구수담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사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지만 허엽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나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므로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신문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신들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못한 채 생때 같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험 이제 제발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허엽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였답니다. 전하, 그때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쫓겨난 대신들의 관직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학생들이 성균관으로 몰려들 것이고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아 관직으로 나아갈 것이옵니다. 이것이 곧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밤이 늦도록 토론이 이어졌지만 허엽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허엽과 생각이 다른 대신들이 앞다투어 반대를 하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옵니다. 잘잘못은 이미 가려졌고 그에 마땅한 처벌이 있었을 뿐이옵니다. 지난 일을 돌수셔 분란을 일으키는 허엽을 가만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 일로 허엽은 성균관을 비롯하여 막고 있던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진실을 밝히기가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허엽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였지요. 허엽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강릉으로 내려갔답니다. 강릉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임금이 관직을 내렸지요. 허엽을 강릉 부사로 임명하노라. 허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실력 있는 관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허엽은 강릉 부사가 되고 나서도 쉼없이 나라 걱정을 하였답니다.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서성였지요. 그러다가 울창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머릿속이 막막해지면 뜰 한쪽에 자리 잡은 우물물을 떠마시곤 하였답니다. 이 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었건만 가야 할 길이 멀고 암담하기만 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잠을 못 이루고 뜰을 서성이다 우물가로 갔답니다. 이 맑은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것을 포기라고 해야 할까.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두레박에 물을 길어 올리는데 문득 새하얀 두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래 두부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고는 두부 몇 조각 뿐이었어요. 입맛이 없어 밥이 도통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배고픈 줄 몰랐답니다. 두부가 보통 음식이 아니구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여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자 빙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깨끗하고 맑은 물로 두부를 만든다면 생각만으로 머리 속까지 개운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허, 내 당장 두부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때마다 허협은 마음이 어수선할 때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두부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먼저 우물물을 떠다가 밤새 콩을 불렸지요. 불린 콩은 맷돌로 곱게 갈아 무명으로 만든 자루에 담아 꼭 짜서 콩물만 빼냈어요. 빼낸 콩물은 가마솥에 붓고 서서히 저으면서 끓였지요. 이때는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정신을 집중했답니다. 콩물이 끓을 때는 장작불의 세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콩물이 보그르르 흘러넘쳤어요. 음, 이 정도면 되겠군. 그 다음에는 콩물에 간수를 넣어 응고를 식혀야 하였지요. 하지만 강릉에는 천일염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끗한 동해 바닷물을 길어다 썼답니다. 그렇게 해서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엉겨 순두부가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틀에 붓고 반듯한 나무판으로 눌러 굳혔지요.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뽀얀 우유빛의 두부가 만들어졌어요. 허협이 만든 두부는 맛이 무척 담백하고 고소하였지요. 허협은 그 두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두부맛에 감탄을 하였지요. 부들부들해서 술술 넘어갑니다요. 간이 심심해서 먹기도 좋고요. 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소문은 강릉 시내를 거쳐 멀리멀리 퍼졌답니다. 강릉 관청에 가면 맛있는 두부가 있대요. 부사가 직접 만든 두부래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맛이래요. 그 뒤로 강릉 사람들은 허협이 만든 두부를 초당 두부라고 불렀어요. 허협의 또 다른 이름인 호가 초당이었거든요. 하지만 허협의 부사생활은 그리 길지 못하였답니다. 생각이 다른 대신들이 허협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거든요. 전하! 허협은 지난 일을 들추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허협을 파면해야 하옵니다. 결국 허협은 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두부 만들기는 계속되었어요. 두부를 만들 때만큼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혼란스럽던 마음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거든요. 물맛만큼이나 두부맛도 좋구나. 허협은 이 세상에 자신이 할 일은 오직 두부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듯 두부를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허협이 만들었던 초당 두부의 비법은 약 350여 년 동안 아름아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지요. 그러다가 백여 년 전부터 강릉의 몇몇 집에서 맛좋은 우물물과 동해 바닷물을 길어다 쓰는 초당의 방식 그대로 두부를 만들었답니다. 그 두부를 강릉 시내에 내다 팔면서 소문이 널리 퍼졌지요. 초당 두부는 야들야들 맛있어요. 초당 두부는 색깔이 뽀얗고 빛이 나요. 초당 두부는 향이 좋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서 허협이 처음으로 두부를 만들었던 초당마을에 초당 두부를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어요. 그곳에서 두부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았고 초당마을은 두부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초당 두부는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며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춥기는 사명당 사첫방이라 조선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이웃 섬나라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지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온 힘을 모아 외놈을 몰아내었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외놈의 침입으로 왕인 선조는 우리나라 북쪽 끝 의주로 피난을 갔답니다. 이때 많은 백성이 외놈들에게 끌려갔지요. 누가 일본에 끌려간 백성을 구해올고 선조는 가슴을 치며 말하였어요. 그러나 일본에 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잘못하면 무지막지하고 예의도 모르는 외놈들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때 용감히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이었어요. 왕과 신하가 다 도망갔을 때 외놈과 맞서 힘차게 싸운 사명당이란 스님이었어요. 사명당은 돌을 많이 닦아 도술도 부리고 무술도 뛰어난 스님이었지요. 외왕은 사명당이 사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빴답니다. 아니, 그놈이 사신으로 온다고 내 실컷 골탕 먹이리라. 외왕은 조선에 쳐들어갔다가 사명당에게 크게 졌던 분풀이를 하려고 단단히 별렀답니다. 사명당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지요. 이런 고얀 놈, 우리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갔느냐. 어서 백성들과 사제의 선물을 내놓아라. 사명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외왕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너의 재주가 조선에서는 으뜸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너만한 인물은 셀 수 없이 많다. 어디 한번 재주를 겨뤄보자. 외왕도 지지 않고 말하였어요. 좋다.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외왕은 일본에 와서도 큰소리치는 사명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야봐라. 저놈을 당장 숯불에 태워 죽여라. 외놈들은 궁궐 한가운데에 숯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붙였답니다. 순식간에 숯불이 이글이글 타올랐지요. 힘센 장수 몇 명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사명당을 밧줄로 묶고 숯불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불 속에 던져진 사명당은 사명당은 자세를 바로하고 팔만 대장경을 외웠답니다. 소나기다.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난데없는 소나기가 숯불 위로 쏟아졌지요. 그러더니 곧 숯불이 꺼졌답니다. 사명당이 큰 소리로 웃었지요. 사명당은 털끝 하나 타지 않고 멀쩡하였어요. 외놈들은 간이 콩알만해지도록 놀랐답니다. 저놈을 구리방에 가더라. 외왕이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사명당은 또 무슨 흉계를 꾸미나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구리방에 들어갔지요. 사명당이 구리방에 들어가자 문이 철커덕 닫혔답니다. 그러자 외놈들이 사방에서 불을 뗐어요. 구리는 열을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금세 구리방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사명당은 이런 일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온 게 있었답니다. 가슴에서 종이를 꺼낸 사명당은 방, 벽과 천장, 방바닥에 붙였지요. 종이에는 설이, 얼음이란 뜻의 한자가 서 있었어요. 사명당은 종이 하나를 더 꺼내 방석으로 삼아 깔고 앉아 연불을 외웠답니다. 방 안은 금세 얼음판이 되었지요. 구리방 밖에서는 외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불을 떼고 있었어요. 산더미 같던 뗄감을 다 쓰고 나서 구리방이 식는데도 하루가 걸렸지요. 열어봐라, 문을 열어보아라.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뼈도 안 남았을 것이다. 외왕의 명령에 신하가 방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외왕과 신하들은 뒤로 나자빠질 뻔하였어요. 사명당이 머리에 허옇게 서리를 뒤집어 쓰고 수염에 고드름까지 달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추워서 혼났네. 사명당이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외왕은 사명당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말았지요. 사명당은 끌려갔던 백성들과 사제의 선물로 받은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답니다. 이때부터 방이 무척 추울 때 춥기는 사명당 사첫방이라 라는 말을 하였지요. 속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생겨난 것이랍니다. 친구 아들을 돌본 개성 상인 조선시대 순조때 경기도 개성 땅에 박씨 성을 가진 상인과 이씨 성을 가진 상인이 살았답니다. 두 상인은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 사촌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박씨와 이씨는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는데 두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집안은 3대에 걸쳐 각별한 우정을 갖고 왔답니다. 박씨와 이씨는 같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둘 다 아들이 없었지요. 박씨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이 일찍 죽었고 이씨는 딸조차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박씨의 부인과 이씨의 부인이 같은 날에 나란히 아들을 낳은 것이었지요. 박씨와 이씨는 서로 얼싸 안고 기뻐하였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덩어리를 주셨어. 암, 그렇고 말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다니 난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꼬집어줄까? 하하, 꿈이 아니니 안심하게 해. 박씨가 말하였어요. 자네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가? 우리가 아들을 같은 날 얻었으니 그 이름도 형제처럼 비슷하게 짓는 게 어떤가? 좋은 생각이야. 자네 아들이 아침에 태어났으니 선동이라고 하고 내 아들이 저녁에 태어났으니 후동이라고 하자고. 선동이와 후동이라? 그것 아주 좋구먼. 아주 마음에 드는 이름이야. 박씨와 이씨는 아들 이름을 잘 지었다며 마주보고 웃었답니다. 선동이와 후동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지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후동이 어머니는 아들과는 달리 몸이 약하였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리더니 하루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주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들였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결국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후동이가 겨우 여덟 살 때의 일이랍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더니 먼저 서둘러 저승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소.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이씨는 몹시 슬퍼하였어요. 장례를 마친 뒤에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그러더니 두어 달 뒤 그도 큰 병에 걸려 알아 눕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이씨는 박씨를 불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여보게 내가 이제 죽으면 자네가 후동이를 맡아 돌봐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형제도 친척도 없다네. 오직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러니 후동이가 어른이 되어 장가드는 그날까지 잘 보살펴주게. 걱정하지 말게 자네 아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칠 터이니 후동이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고맙네. 자네 덕분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이씨는 마음이 놓이는지 다음날 평화로운 얼굴을 한 채 숨을 거두었답니다. 후동이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웃에 사는 박씨 부부는 후동이를 친자식처럼 온 정성을 다해 길렀어요. 후동이 역시 박씨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섬겼답니다. 그리고 선동이를 비롯하여 두 누이도 후동이에게 잘해주어 친형제처럼 지내었지요. 이씨는 장사를 하고 남긴 재산이 있었답니다. 박씨는 그 유산을 정리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어요. 후동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장사 밑천으로 넘겨주기 위해서였지요. 후동이는 씩씩하게 자라 15세가 되었답니다. 개성상인들은 자식이 이 나이쯤 되면 장사를 가르치려고 다른 상점에 점원으로 보내었어요. 따라서 처음 2년 동안은 품삭 한 푼 못 받고 청소, 잔심부름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지요. 그 다음에는 창고 일이나 수금을 하다가 장부 문서 작성들을 배웠답니다. 개성상인들은 이처럼 5년 동안 다른 상점에서 장사를 배우게 한 뒤에야 자식에게 상점을 물려주었지요. 그러나 자식이 장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남에게 상점을 맡겼어요. 후동이는 박씨의 배려로 어느 상점에 들어가 점원 노릇을 하였답니다. 20세까지 개성상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지요. 후동이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박씨는 땅문서와 장부 등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바꿔라 너의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다. 너도 스무살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을 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박씨는 이 씨의 유산을 잘 관리하여 수만금으로 불렸답니다. 후동이의 장사 미천으로 충분하였지요. 후동이는 박씨의 도움으로 상점을 열고 장가를 들어 살림을 차렸어요. 후동이는 박씨 부부를 정성으로 섬겼으며 박씨 부부가 세상을 뜬 뒤에는 선동이와 함께 3년상을 치렀답니다. 그 뒤 후동이는 개성에서 멀지 않은 연안읍으로 옮겨 장사를 크게 하였어요. 장사 수환이 뛰어난 데다 선동이가 자본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몇 년이 안 되어 수만금을 벌었지요. 나는 마흔 살이 되기 전에 백만금을 벌 것이야. 후동이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 백만금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연하부배서는 이 백만금의 상점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알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지요. 그는 목표대로 마흔 살 이전에 백만 거부가 되었으며 신살에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휘파람 쇠가 된 옹기장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늙은 총각이 살았답니다. 총각은 그레스를 만들어 파는 옹기장이었지요. 옹기장은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와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옹기장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지요. 예? 내 약혼녀가 열병에 걸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죽었다고요? 옹기장은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어요. 이웃 마을로 단숨에 달려간 그는 약혼녀의 시체를 껴안고 통곡을 하였답니다. 장가들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나를 남겨두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옹기장은 약혼녀의 장례를 마친 뒤에도 슬픔에 젖어 지내었지요. 그른 만드는 일은 아예 집어치우고 술독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어느 날이었지요. 약혼녀가 애타게 그리웠던 옹기장은 약혼녀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무덤은 이웃 마을의 뒷산에 있었지요. 옹기장은 무덤 옆에서 못 보던 꽃나무를 보고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만나려고 꽃나무가 되어 오셨구려 옹기장은 연분홍 꽃을 피운 나무를 어루만지며 울먹였어요. 이 나무는 매화나무였답니다. 옹기장은 하염없이 매화나무만 바라보며 무덤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매화나무를 파내어 자기 집으로 가져와 커다란 그릇에 옮겨 심었지요. 옹기장은 매화나무 화분을 산 사람처럼 방 안에 놓았답니다. 옹기장은 매화나무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당신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당신은 이제 내 아내요. 나는 한평생 당신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요. 옹기장은 물 한 그릇을 떠넣고 매화나무와 홀레를 치렀어요. 하객도 없이 올리는 결혼식이었지만 매우 행복했답니다. 옹기장은 식사를 할 때도 매화나무와 마주 앉았어요. 상 위에는 매화나무의 밥과 수저를 올려놓았지요. 여보, 당신은 내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요. 바로 옹기장이요. 그릇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판다오. 옹기장은 매화나무에게 그릇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릇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였어요. 내가 그릇 만드는 것을 당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기쁘고 행복하군. 나는 제법 솜씨가 있어 내가 만든 그릇은 장터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옹기장은 그릇을 팔러 한 달에 한 번 바깥 나들이를 하였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매화나무에게 밖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지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아 장터가 몹시 붐볐소. 덕분에 나도 장사가 잘 되었지. 가지고 간 그릇들을 모두 팔았거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평생 매화나무와 함께 살아온 옹기장은 얼굴에 주름이 많은 노인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은 할 수 없어 그릇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러자 생계가 어려워졌고 병까지 들어 바깥 나들이도 못하였지요. 옹기장은 방 안에 누워 매화나무에게 말하였어요. 옹기장은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지요. 옹기장의 집 골뚝에 며칠째 연기가 나지 않자 마을 사람 하나가 옹기장의 집을 기웃거렸어요. 어르신! 마을 사람은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방 안에는 옹기장이 매화나무 화분을 부둥켜 안은 채 죽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매화나무 가지에는 못 보던 새 한 마리가 앉아있었어요. 새는 구슬프게 울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새는 쫓아도 매화나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이 중얼거렸지요. 어르신께서는 저 새로 다시 태어나신 모양이구먼. 사람들은 매화나무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새를 휘파람새라고 불렀답니다. 강릉과 굿공 Eight 명이구먼 방문 5腳